엠카와 함께하는 힐링 영상 시작합니다 밤마다 흑역사가 떠올라 매일 밤 이불을 뻥뻥 찹니다 마크는 LA에서 왔고 잭슨은 한국에서 왔고 저는 트라노에서 왔거든요 캐나다 미국적인 스왕만큼은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자 주문을 외워 기억을 지웁니다 오블리비아테 트라노에서 왔거든요 캐나다 오블리비아테 기억 속 널 삼킨다 이런 상처도 치유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제게 맡기세요 눈을 감고 은상이를 떠올립니다 아름다운 상처로 변했어 아름다운 상처로 변했어 요즘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갑갑하죠? 우리 헬리콥터를 타고 힐링 여행을 떠납시다 바람 위로 날고 있어요 우리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가봅시다 오와 힐링 명상 효과 대박 완벽한 힐링을 위한 뮤직 테라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상처로 변했어 아름다운 상처로 변했어 아름다운 상처로 변했어